좀 아저씨 이거 이만큼 주세요. 얼마큼 줘요? 이렇게 이거 이만큼 주세요. 진짜. 다 주는데. 다 웃음이 많네. 진짜 개명이 딱 뛰어났어. 진짜 딱. 개명이 빠지겠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웃잖아 집에가 생각나요. 그 웃음소리. 엄마가. 예지 얼굴 6개가 이 주별이 떠다녀요 진짜 미성처럼. 들어봐 봐. 아니요. 엄마 나 이거. 대리는 마실 생각이 없고 지금. 대리는 그냥 좋아. 그냥 좋아. 그래서 보고 싶을 거야 5분 더. 너 뭐 갖고 싶어? 그러네. 개리 갔어. 근데 지금 커피 마시고 싶지 않아요? 나 마시고 싶어. 목소리가. 목소리가 되게 매력인데. 그러네. 약간 목소리가 박정자 선생님. 네. 어느 곳이 우리도. 어느 곳이 우리도. 나는 지금. 아니요. 그래서 물어봐라. 그들 중에 누군가가 네 답을 말해줄게. 어느 곳이 땅이고 어느 곳이 하늘인가. 약간 하기로 했던 게 뭐지? 약간 느낌이 섹시하신. 목소리가 약간 정의한 마음으로. 아 나 엄청 귀여워. 안 되세요? 아 나 아니에요. 나 지금 이제 또 뭐 한 거야? 대리 형은 툭 빠지네. 나인지는 안 돼. 아 돌아버리겠네. 7분 주세요 7분. 야 근데 이거랑 이해가 간다. 맞히는 거랑 상관은 없지. 엉덩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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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할거야. 아 뭐가 아니잖아요. 뭐 하는 거야. 뭐야 이걸냐. 뭐 하는 거야. 너야. 이거 뭐야 너야. 이거 안 돼. 그러면 너의 쪽이야 이러면. 너무 어려워. 그 다음 것도 마쳤어요. 내가 이거 할 때. 엄청. 그리고 나서. 너 엄청 엉망친 차례야. 자. 그녀문에 합시다. 제가 할게요. 그녀문에 할게요. 가입이요 가입. 내가 수능 분할게요 너 엄청 까지 마셔. 내가 수능 분할게요 너 엄청 까지 마셔. 아니 나 신하지 않아. 바꾸면 되잖아 둘이 자리. 너 엄청 엉뚱해.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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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아니다. 정답이잖아. 정답이잖아. 야 왜 이렇게 좋다까 소리가 났어. 아 니가 아플 자식 하는 친구구나. 왜 뭐였어. 아 진짜. 야 근데 개리가 진짜 예자한테 폭 빠졌네. 어떻게 맞췄네 근데. 안 맞출 줄 알았지.